제 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후 제주 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. 기념식에서는 문정화, 애월고 교사 등 46명이 교육부 장관 표창을, 변영철, 제주고 교사 등 82명이 제주도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. 김광수 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축하하며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서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광수 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축하합니다.